저는 돈톡스는 돈 되는 토크 앤 스터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하던 행사인데 한지가 이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꽤 됐어요 이제 하면서 계속 뭐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이제 임장 보고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임장 보고서를 이제 이 돈톡스에 같이 녹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임장 보고서가 또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임장 보고서는 별도로 사실 줌으로 해도 되는 거라서 좀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돈톡스는 이제 철저하게 좀 책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한 번씩 특강하는 거 이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쪼개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돈톡스라는 거를 별개의 행사로 하지 말고 그 우리 네프콘에 좀 일체를 하는 게 어떨까 네프콘 회원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어떨까 사실 저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꿨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책을 좀 보시면 좋은데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보고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같은 책을 좀 보고 내용을 좀 공유하자 하는 걸로 이제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좀 한마디로 네프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무료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비를 이제 별도로 받지 않고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유료로 하던 것들을 이제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원 제한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전에 40명으로도 해보고 100명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딱 한 이 정도 인원 한 60명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고 우선 그리고 공간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행사를 운영하기가 힘든 점이 많아서 한 5, 60명 정도로 인원을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두 가지인데 누구를 오게 하고 누구를 못 오게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네프콘 회원분들은 이제 무료인데 선착순으로 댓글을 달게 해서 가장 빨리 단 분들을 순서대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공평한 게 아닌가 보통은 뭐 1, 2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를 쓰시죠 우선은 댓글을 다시고 그 댓글 단 다음에 그 글에다가 제가 네이버 폼 같은 걸 하나 달아 놓을게요 네이버 폼에다가 이제 천천히 닉네임하고 본인 연락처랑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원을 제한을 두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무료다 보니까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오는 분들은 제가 이제 별도로 닉네임하고 구매 번호나 네이버 아이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블랙리스트를 좀 관리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계속 무한정 만들고 이런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뭐 블랙리스트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예비 번호도 뽑을 생각입니다 뭐 만약에 못 오게 됐다 그러면 한 행사 3, 4일 전에 좀 알려주시면 못 올 때 다른 분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 관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무단으로 아무 통보 없이 안 오는 분들은 블랙리스트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책은 무조건 종이책을 가져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오시거나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가능한 한 이 책들은 좀 좋은 책들을 고르려고 하기 때문에 뭐 15,000원 뭐 17,000원 요 정도 하는 건데 요 책을 사는 게 돈이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에 책 한 권 정도 두는 게 본인한테 손해는 아닐 것이다 책 사는 거는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참가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요거를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매달 영상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요 영상을 올려놓으면 또 이제 넷북콘 회원이면 무조건 다 볼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제가 이게 넷플릭스랑 똑같아가지고 12월에 가입을 하면 1월부터 12월치가 다 볼 수 있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12월에 딱 가입해가지고 1월부터 12월치를 다 보고 싶어 그러면은 12월에만 딱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지나면 다 유료로 바꿔 놓게 해놓을 겁니다 한 달 지나면 유료로 전환이 되게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 후 참석을 못하면은 행사 3일 전까지는 3일 전까지는 좀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예비 번호로 좀 바꾸게 해놓을 것이고 블랙리스트로 좀 막아 놓을 것이다 5월 참가하신 분들한테 또 공지를 좀 한다면은 이번에 한 50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에 행사 후기를 좀 적어주신 다음에 그 분들의 그 후기 링크를 이 글 이 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세 분을 선정해가지고 돈톡스 참석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 참석권을 드리고 저와 같은 조로 배정을 한다 저와 같은 조에 배정하겠습니다 혜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원하시면은 하세요 그러면 이게 같은 조가 뭐냐 제가 이제 이 행사를 좀 해보니까 저 혼자서 떠드는 시간이 좀 많은데 그 시간을 조금은 좀 줄이고 좀 토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부분을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하지만 같이 있는 조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조원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또 매달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면서 또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매달 좋은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조원으로서 또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당분간 또 진행을 하다가 또 다른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저희끼리 또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보고서 챌린지를 또 합니다 요것도 좀 네프콘에서 지금 할 건데 임장 보고서 챌린지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 또 네프콘에 공지를 올릴 건데 요 임장 보고서는 좀 전문적으로 내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부동산 공부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단톡방에서 좀 공부도 좀 하고 보고서도 좀 만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전용으로 줌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줌 수업을 해가지고 좀 실력을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 책을 읽는 수업이 하나가 있고 보고서를 쓰는 수업 그러니까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는 수업이 있고 요렇게 우리 네프코는 좀 두 가지로 좀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매주 하는 거 그리고 그때그때 제가 이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글을 쓰는 것들을 올리는 그런 공간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걸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들 임장 보고서 현장 임장 갔다 온 것들을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좀 올라올 거예요 잘 쓴 보고서들을 네프콘에 이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안 가본 지역들 그리고 내가 투자는 하고 싶지만 좀 관심은 갖고 있지만 내가 가볼 수는 없는 상황인 분들이 그런 보고서도 좀 보면서 아 내가 이쪽에는 또 이런 지금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요 부잉남 플러스에서 부동산 관련된 시황이나 정보 같은 것들 마인드 공부 이런 실무 공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제가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지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잉남님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글을 잘 써야겠네요 네 글을 뭐 잘 쓰는 것도 좋지만 그냥 뭐 본인이 책을 보고 잘 느낀 점들 책을 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써주시면은 감안해가지고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네프콘을 결제하시면 모든 영상을 다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어차피 매달 결제하시면 그달 그달 다 영상을 올리니까 무료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프콘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가설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행사도 하고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방향이 좀 설정되는 느낌 그런 걸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바뀌어 나가는 것 같고 앞으로 하면서 또 바뀌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해주세요 계속 운영 systemic 운영 system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